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 때문에 이 뉴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러시아가 러우전쟁의 전장에 투입될 것이 저희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군 5천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집결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제는 이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미 국무보에 따르면 이젠 8천 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군이 러우전쟁에 실제 우크라이너를 침공함에 있어서 초일기가 아니라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영상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생존 북한군 주장 영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저는 이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영상이 나올 것만큼 그만큼 북한군이 이 전장에 투입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목소리 냈습니다. 북한군이 곧 전투위 퇴위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 파병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떠한 단어도 붙이지 않고 가장 강력한 단어를 쓰겠다라고 말했던 게 어제 한미 외교 그리고 국방장관의 목소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단도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심리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 밀약을 넘어서 밀접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로 따지면 국외교부 장관으로 꼽히는 최선희가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핵공격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역시나 북한은 우리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 더 나아가 러시아로 북한군을 파병 보낸 이유,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모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군사 밀약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러시아로 파병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호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역시 정은이가 정은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심지어 어제 북한이 뭐 했습니까? 10개월 만에 가장 높고 길게 ICBM 미사일을 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000m 고도에 86분간 비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탄두는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누가 준 거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뭉툭하고 커진 탄두부를 봤을 때 러시아 다탄도 ICBM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군사기술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하나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러시아 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북한군의 동태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뭘 이끌어야 되는 겁니까? 북한군의 탈북 러시를 이끌어내서 그것이 북한 내부를 동요하게 만들고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북한이 뭐 하는 겁니까?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이런 미사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얼마 전에 한미 전투기 110대가 떴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ICBM과 관련돼가지고 정밀폭격할 수 있다는 훈련 영상 보여줬고요. 자, 어제는 뭘 보여줬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한미 공군이 양궁 무인기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신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요. 리퍼라는 무인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가느냐. 글로벌 호크는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정찰을 하는 목적입니다. 정찰. 그러니까 여기에 김정은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가는 겁니까? 리퍼라는 미국의 무인기 가서 김정은을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리퍼가 별명이 뭐냐면요. 하늘의 암살자입니다. 실제 리퍼가 어떤 걸 했냐면요. 이란의 솔레야만이를 제거했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글로벌 호크로 탐사를 하고 그와 관련돼서 리퍼가 날아와서 정은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훈련 영상을 어제 공개한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 최강의 무인 공격기로 평가되는 리퍼가 12일에서 26일에 진행된 한미연합현대군 종합훈련에 참가했던 영상이 지난 27일 공개됐습니다. 4년 전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동원돼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리퍼는 이번에 사거리 14km의 사격 오차반경 1m로 스나이퍼 같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레이저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MQ-9 리퍼는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를 이륙해 필승사격장까지 날아가 유도폭탄을 투하해 지상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보안이지만 주한미군은 MQ-9 리퍼가 2022년 10월에 배치된 뒤 연합훈련에 참가해 실사격하는 장면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건데 MQ-9은 최첨단 관측표적 확보 장치로 은밀하게 침투해 정밀 타격할 수 있어 그동안 테러 세력 지휘부 등 위험인물 제거 작전에 투입해온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정은이가 계속해서 센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미사일 갖고 있어. 우리 이렇게 핵무기 개발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자랑하는 ICBM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갖고 있고 김정은에게 바로 보낼 수 있는 무인기 공군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국방의 힘이고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성과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리퍼가 지금 오차반경이 몇 미터라고요? 1미터라고요. 1미터. 김정은이가 아무리 몸무게보다 키가 더 적다고 하더라도 한 키가 160에 몸무게가 180kg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김정은 1미터 넘을 거 아닙니까? 1미터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키를 봤을 때도 리퍼의 오차범위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을 그냥 원점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북한은 이와 관련된 방공망이 전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기가 날라와도 모르고요. 우리 전투기가 날라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어제 우리 공군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이라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 우리가 이 북한군 파병호 관련돼서 어떤 목소리 내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김정은한테 어떤 영상을 공개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주말입니다. 우리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